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문다혜 씨의 기행이 계속해가지고 폭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애가 있는 그런 어떤 아주머니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태원에서 새벽 2시 반까지나 술을 퍼마시고 남의 차를 지차인 줄 알고 헷갈려가지고 문을 열고 막 그러지를 않나. 그리고 또 심지어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운전을 하려고 하질 않나. 그리고 또 좌파라서 그런지 우회전을 또 못해서 좌회전을 또 해버려가지고 차도 한가운데 그냥 멈춰있질 않나. 그런 희한한 기행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문다혜 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가지고 이런 방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죠. 언제까지 문재인이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한강 작가만 뜬금없이 등판시켜가지고 이상한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던데 최소한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다혜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도 아무리 지가 캥거루라고 해도 완전히 캥거루족 아닙니까. 캥거루 그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그 애가 지금 이제 문다혜 아니겠어요. 뭐 지난번에는 지가 막 개구리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니만 개구리가 뭐 돌던지면 맞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아니라 캥거루였어요. 그렇죠. 아무리 문다혜도 그 캥거루 문재인이라고 하는 캥거루 주머니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리고 나이가 40살이나 넘었다라고 한다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거 아유 진짜 막 다 제가 뭐 저는 뭐 아무런 그냥 뭐 연관도 없는 그런 애인데 제가 보다 이렇게나 막 답답하고 이렇게나 지금 막 꼴불견인데 오죽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국감에서도 문다혜 씨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거 탈세에 대해가지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남편이었던 서창호 씨와 관련돼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탈세 목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잔머리는 또 굉장히 많이 굴려가지고 돈을 최대한 이제 아끼겠다. 세금을 갖다가 안 내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불법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잔머리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서창호 씨랑 결혼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시기인데 구기동, 서울 구기동에 있는 그 주택을 갖다가 이제 5억 천만 원 정도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5억 천만 원에 팔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과정이 됐었습니까? 원래 있던 집을 갖다가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서창호 씨의 집이라고 한다면 서창호 씨 집을 갖다가 문다혜한테 그런 식으로 주고 이거를 이제 증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다혜 씨가 그거를 파는 약간 이런 식의 모양새로 돈을 또 확보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남녀가 결혼한 사이면은 그 이제 뭐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집을 팔겠다라면 그냥 어떻게 팔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다가 그냥 팔면 되는 것이지 남편 소유 집은 그냥 팔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아내한테 무슨 뭐 증여했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잔머리는 잘 굴렸던 것인데 문제가 이제 뭡니까? 너무 거기 잔머리 열중하다 보니까 불법까지도 동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탈세 사례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그거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로 운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1박에 평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친다면은 양평동 주택의 그 크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조키이자의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은 벌었을 거면 한 몇백만 원 정도는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제 집을 에어비앤비로 등록해가지고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 계좌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 사업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어비앤비 하려면 사업자 등록성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가구 주택을 통해가지고 벌어들였던 수익은 누구를 통해가지고 문다혜 씨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양이네스라고 하는 김정숙의 옷 같은 거 담당했던 그 양이네스 있지 않습니까? 양이네스를 통해가지고 양이네스가 문다혜한테 계좌로 그렇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이렉트로 지가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양이네스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뻔할 뻔째로 이것도 뭐겠습니까? 자기의 수익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가지고 탈세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서울 영등포의 오피스텔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세가 7억 정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문다혜 씨가 뭐로 쓴다? 에어비앤비로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또 누구를 통해가지고 돈을 받았는지 그것도 빨리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양평동에 있는 그것도 양이네스 같은 행정관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그거를 직접 받았겠습니까? 100% 이것도도 무슨 청와대 행정관이 됐거나 아니면 또 뭐 경호원이 됐거나 어떤 남자가 됐거나 누구 동원해가지고 받았을 가능성이 뻔할 뻔짜죠. 그리고 제주도의 그 별장 같은 경우도 문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로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불법으로 썼다라는 것이고 물론 그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불법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탈세로 다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다혜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문이 뭐냐면 현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문다혜 씨가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제주도 별장 같은 경우는 3억 8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일단 3억 8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7억 6천만 원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릉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데 대출을 제외하고 난 뒤에 문다혜 씨의 현금이 들어간 거는 지금 4억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다혜 씨가 이때 가지고 있던 현금만 하더라도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5억을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구기동에 있는 그 주택을 판 거 그걸 이제 5억 1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5억 정도는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문다혜 씨가 공수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문다혜 씨의 직업은 요가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1년 2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10억을 어떻게 벌 수가 있겠습니까 요가 선생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무슨 뭐 인도 전문가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인도 사람들 닿아가지고 막 배우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문다혜 씨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뻔할 뻔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의 존재 자체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확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지금 의심 중에 한 가지가 뭐다? 환치기. 지금 이제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었을 때 양평동에 집을 구매했던 것도 태국에 있었을 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태국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거래 계약을 갖다가 태국에서 이제 맺었던 것인데 아아 맺고 난 다음에 태국으로 바로 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맺는 과정에서 태국에 있는 돈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국에 보낼 일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보내는 것도 누구 통해서 보냈다라는 겁니까?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문다혜를 이제 경호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문다혜가 원화나 바타 같은 거를 이 경호원한테 주고 그러면 이 경호원이 지 계좌에다가 넣어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한국에서 인출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데 썼다. 이거 지금 검찰이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뿐만 아니라 문다혜가 이 경호원을 환치기 업자한테까지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태국 밭화나 이런 것들, 원화 같은 거를 경호원한테 줘서 이 지금 태국 현지에 있었던 환치기 업자한테 전달을 해 주고 그리고 환치기 업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또 연결되어 있는 업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있는 업자가 거기서 이제 인출해 가지고 돈을 또 주는 이런 형태를 이제 보였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전형적인 뭐겠습니까? 탈세죠. 애당초에 일단 경호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들여왔다라는 것도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 같은 데 많이 놀러 가시는데 일본에 갖다가 앤화 같은 거를 무슨 뭐 애 가방한테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야 너 지금 한국에 너 들어가 어차피 애는 검사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앤화를 갖다가 한국에 들고 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당연히 처벌 대상인 것이죠. 그럼 하물며 청와대 지금 이제 경호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무슨 ATM기 같이 썼다? 당연히 그것도 처벌 대상인 것인데 환치기 업자까지 이용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거는 세금을 빠져나가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현금 세탁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문다일 씨의 그 남편이었던 서창호 씨는 타이스타젯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월급을 원화로 받았던 게 아니라 태국의 이제 그 돈이죠. 바타로 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문다일은 무슨 재간으로 원화를 갖다가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태국에 가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무슨 뭐 그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발레가 아니라 그 요가 강사 태국에 가가지고 요가 강사로 일한 것도 아닐 것이고 사실상 그때 당시 일했던 것은 서창호 한 명밖에 없는 것인데 도대체 문다일이 무슨 재능으로 무슨 여건으로 원화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을까? 환치기라고 하는 게 딱 등장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꽂힌 거는 이거는 돈세탁이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세금을 탈루하겠다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그 경호원 통해가지고 계속하면 되겠죠. 근데 왜 업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거쳐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현금세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현금세탁이 된 돈은 예상해보건대 뭐일 것이다? 이상직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경호원의 문제겠죠. 그렇죠? 문다일 경호원이 과연 어디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호원 본인 스스로가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ATM 역할도 했고 거기서 한술도 떠가지고 환치기업자까지도 그런 식으로 자기랑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호원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눈감아 줄 수 있었던 것인지 왜 도대체 경호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인지 혹시 또 문다일이랑 어떤 사적인 썸싱이 있었던 관계인 건 아닌지 경호원이 여전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진짜 의심이 됩니다. 술집에서 같이 있던 이번에 이태원 술집에서 같이 있던 남자가 경호원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진짜 워낙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상까지도 하게 되면 또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